안녕하세요. 비투비 현식입니다. 필리핀 멜로디 너무 반갑습니다. 제가 드디어 필리핀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! 바로 12월 22일 일요일에 2019 2년식 팬미팅 디어 멜로디 인 마닐라로 뉴 프론티어 극장에서 열리니까요.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첫 단독 팬미팅인 만큼 제가 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추억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12월에 만나요. 마을 꼭 가요.